정말 잘났죠? 잘났죠? 너무너무 잘... 에잉? 아니 어디가셨나? 어드베신님! 어드베신님! 방패에 꽂힌 칼을 뽑아야 해. 영차... 영... 자! 저도 도와드릴게요. 자, 힘내세요. 영차, 영차, 영차.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뽑혀요. 왜? 잉카님은 뽑을 수 있을 텐데. 어떡하지? 아니 이것들이! 검은 구름아! 꽃들이 모두 시들었어. 이러다 숲이 망가지겠어. 공식이 모두 시들었어. 이제 우린 뭘 먹고 살지? 아휴... 어둠이 번져가고 있어. 이제 우리 모두 살 수 없게 될 거야. 아빠!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죠? 아빠! 아빠! 빛... 빛만 있으면 어둠의 신을 물리칠 수 있는데... 태양이 사라졌으니 빛을 어디서 찾지? 빛... 밝은 빛만 있다면... 이거 참 깜깜해서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야 하니... 이러다가 이 세상에 있는 척 다 없어지겠네. 아 참... 누가 빛을 밝히라 하였느냐! 당장 끄거라! 당장! 아... 네네네... 알겠습니다. 이 세상에 모든 조를 없애거라! 아... 네네... 알겠습니다. 예예예... 끄겠습니다. 아... 근데... 이 많은 촛불을 언제 닦고... 하... 훅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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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... 훅... 훅... 아... 에휴... 나도...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... 남활머니... 기운 내세요... 빛... 빛을 가져가... 어둠의 신을 물리쳐라... 이 세상에 모든 빛은 사라졌어요... 어둠의 신이 촛불도 모두 없앴다구요... 반딧불이... 반딧불이 작전을 펼쳐라... 반딧불이 작전을 펼쳐라... 반딧불이 작전? 반딧불이 작전? 반딧불이? 그게 뭐야? 난 알지! 뭔데 뭔데? 쏙쏙아 가르쳐 주라! 친구들은... 반딧불이가 뭔지 알고 있나요? 모르는 친구는 오늘 공부해서..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! 안녕! 아... 지금 가르쳐 주지! 쏙쏙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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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